안녕하십니까? 안수삼입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과 같은 명품을 매일 만질 수 있다면? 부끄럽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명품을 매일매일 만질 수 있는 방법 즐거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앞에 많은 영상을 보신 분들 또는 글로벌스로 창업연구소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저희가 유럽 명품, 유럽 정매장 아웃렛, 부티크 상품들을 현지에 가지 않아도 최소한의 재고 또는 사입 없이 소싱할 수 있는 플랫폼, 발레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저희랑 영국에 있는 발레노 영국 지사장님이랑 영국에서는 좋은 상품 최대한 많이 소싱하는 일, 한국에서는 저희가 회원들과 계속 교육해드리면서 명품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데 점점점 발레노 프로젝트가 잘 되면서 우리 회원분들이 사입하는 양, 판매하는 양이 늘어나면서 인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국 발레노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정말 정말 제대로 된 명품 공부를 하고 명품 타입부터 사진 촬영, 상품 등록, 주문 배송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제대로 배워서 주도적으로 하실 좋은 유능한 인재를 한국에서 뽑아서 영국에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서 결혼하시면 어렵겠죠. 결혼 안 하신 분 중에 전제 조건은 영어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영어가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셔야 왜냐하면 업체한테 영어로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영어가 가능하셔야 하는 전제 하에 영국에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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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에서 3년 정도 저희 일을 하면서 돈도 버시고 명품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를 다 해보시면서 할 수 있는 주도적이고 열정적인 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7월 달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발레노 우리 회원들과 영국에 있는 회사의 커뮤니케이션 업무하는 걸 다 숙지하신 다음에 8월에 영국은 코로나 자가 격리가 끝난답니다. 그래서 8월 정도에 영국으로 넘어가셔서 현지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고 현지에서 오지 않아요. 현지에서 발레노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한국과 영국에 있는 모든 일을 총괄해 주실 분 리더급을 뽑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열정만 있다 안 되고요. 영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사회 경험이 있으시면 좋은데 좋은데 그중에 명품에 관심이 있고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같이 일하면서 협력할 포인트도 있겠지만 저희는 창업자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을 서포트할 수 있는 좋은 유능한 직원분을 뽑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려드렸죠. 장점은 3년 동안 저희 회사 한국법인회에서 저희가 영국으로 파견 근무를 해서 하면 3년인가 지나면 영주권도 돈 주고 사는 이런 세상에서 영주권도 해결해 드릴 수 있고 영주권 받은 이후로 시민권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장기 근무하시면 그래서 영국에 가서 아예 살고 싶은 분들 영국의 문화와 영국의 언어 그리고 영국에서 잡을 찾고 싶은 분들은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는 채용 공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나 댓글에 신청서 이력서 링크 이런 거 올려드릴 테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물론 예상보다 느리게 7월 또는 8월이 아니고 8월 9월 될 수 있겠지만 미리 고민해 보시고 열정과 폐기 그리고 명품에 대한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결혼 안 했으면 저는 당장에 갔을 겁니다. 당장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고 당연히 현지 상황에 맞게끔 급여 다 드리는 열정패 이런 거 아닙니다. 급여 드리니까 여러분의 이력서와 경력에 따라서 연봉은 추후에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저희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 또 인력을 또 취업도 알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8월 되면 영국에 발렌누에 갈 예정이니까 저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은 저희 사무실 근무하고 그다음에 영국으로 가는 이런 좋은 새로운 일에 대한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열정적이고 폐기 있는 많은 젊은 친구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나 궁금한 것도 아래 댓글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unny. 이 curd. Apr. 여러분들. gustv. . ㅇ Él. abbiamo. ɾsteamen.